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최카계입니다. 오늘은 소니가 플스5를 인플루언서들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리뷰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 X를 벌써 판매를 시작한 곳이 있네요. 말도 안되게! 그리고 이곳에서 언박싱 비디오까지 내놨는데요. 함께 같이 보시죠. 그리고 EA UFC 4 브룬 레스너 기간 한정 무료 다운로드 하는 법도 있고요. NBA 2K21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플스5 드디어 듀얼 센서를 언박싱 비디오로 볼 수 있습니다. 완전 분해했어요. 이거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1월에 나올 게임들 엄청난 게임들이 11월에 나옵니다. 이걸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바바! 플스5의 실기 리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소니가 플스5를 꼭꼭 숨겨왔기 때문인데요. 드디어 소니가 플스5를 유명 유튜버와 기자들에게 보내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첫 번째로 소니가 플스5를 보낸 유튜버는 400만, 4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오스틴 에반스라는 테크 전문 리뷰어입니다. 오스틴은 오늘 완전 클로즈업된 듀얼 센스 컨트롤러의 사진을 트윗했습니다. 그 아래 더 유명한 테크 유튜버 마키스가 1200만 유튜버예요. 1200만 유튜버. 저도 정보가 좀 필요하다고 라고 나도 좀 보여줘 라는 뉘앙스의 댓글이 눈에 띄네요. 그리고 플스5를 받은 다른 사람은 시넷의 에디터 제프 발칼라입니다. 제프 역시 오늘 PS5에서 박스 사진을 올리며 안녕 여러분 박스 안에 실제로 PS5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며 트윗을 날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참 전에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를 인플루언서들에게 보내서 리뷰를 하게 한 것에 비해 소니는 플스5를 꽁꽁 싸매고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플스5 출시에 뭔가 문제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플스5의 분해 영상을 시작으로 사용자 경험도 하더니 이제 콘솔 리뷰도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플스5의 론칭이 가까워짐에 따라 소니가 플스5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하나씩 풀고 있는데요. 저도 잘 따라다니면서 따끈따끈한 소식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우 미 팔로우 팔로우 미 다음 엑스박스 소식입니다. 아직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가 출시되려면 몇 주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점은 이미 재고를 가지고 있고 출시일에 상관없이 그냥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를 판매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콜롬비아에 있는 스마일게임즈라는 곳에서 출시 한참 전에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의 판매를 시작했으며 게다가 언박싱 비디오까지 게시했습니다. 말도 안되지 않아요. 영상을 좀 보시죠. 진짜 언박싱 비디오인데? 이야기를 좀 찾아보니 10대를 구매를 했고 8대를 이미 판매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엑스박스 시리즈 X를 700달러를 주고 샀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아마 뒤로그에서 파는 건지 정식 물품을 파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 역시 얘기 생각보다 안 커요. 콘솔이 출시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소식은 아닌 듯 합니다. 물론 빨리 콘솔을 갖고 싶기도 하지만 700달러를 주고 사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누군가 700달러에 엑스박스 시리즈 X를 판다고 하면 사실 건가요? 음 한국에서는 용파리들 때문에 흔한 일인가? 갑자기 예전에 닌텐도 스위치 가격이 거의 100만원까지 올라왔었다는 기억이 얼핏 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빨리 있으면 좋긴 하겠다. 요즘 너무 기다리기 힘들어요. 다음! 오늘 EA UFC 4 타이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투사 몇몇이 추가되었는데요. 그 중 하나는 전 UFC 그리고 WWE 헤비급 챔피언 브룩 레스너입니다. 일단 지금 제한시간 동안 UFC 4가 없는 사람들도 시도해볼 수 있는 프리 투 트라이 시간이고요. 게임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공짜로 이 브룩 레스너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는 법을 보겠습니다. 일단 플스 4에서 플스 스토어에 가셔서 레스너를 검색하십니다. UFC 4를 위한 Add-on 다운로드를 보시면 다운로드하세요. 끝! 다른 방법입니다. 플스 4 라이브러리에 가셔서 애드온 부분에 브룩 레스너를 검색하세요. 다운로드할 수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엑스박스 1 사용자는 엑스박스 마켓플레이스 가셔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링크는 설명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르세요. 이 무료 트라이와 무료 브룩 레스너는 10월 25일 이전에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또는 엑스박스 라이브에 연결된 상태에서 게임 또는 평가판을 플레이해야 하는 경우 무료입니다. 25일까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시간이니까 아마 26일까지. 한국시간으로 26일까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UFC 4 플레이하는 친구가 있으면 알려주면 좋아하겠죠. 다음 예전에 UFC 4 또한 이와 같은 문제로 이슈가 한 번 된 적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다뤘었죠. 경기 리플레이 보면서 그 안에 광고를 끼워넣는 거죠. 전면 광고. 이에 게이머들은 왜 내가 돈 주고 산 게임을 하면서 너희가 넣은 광고를 봐야 하냐며 화가 났죠. 그런데 NBA 2K21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게임 중간에 지나칠 수 없는 광고가 나와버린 거예요. 제가 본 건 VR 게임 퀘스트 2에 관한 광고인데요. 게이머들한테는 게임 중에 게임기를 광고하니 효과는 최고일 거라 생각이 드네요. 이 광고에 게이머들이 화를 내자 2K에서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너희들은 알겠지만 2K TV 부분에 광고가 나왔었잖아. 그래서 불쾌했다는 거 알아. 근데 그거 우리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빨리 고칠게. 라는 이상한 이게 어떻게 의도한 게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보면 이런 스포츠 게임들이 자꾸 이런 시도를 하는 건 아마도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서 광고를 보는 게 너무 익숙하니까 개발자들이 이런 걸 노리고 계속 이런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효과는 정말 좋을 테니까요. 위에서 보았듯 게임 좋아하는 사람에게 게임 용품을 보여주는 광고. 이게 기분 나쁘지만 않으면 기가 막힌 광고죠. 광고주 입장에선 기가 막힌 거죠. 자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 걸렸네. 솔직히 광고 수입은 엄청나지. 그래도 소비자에게 걸리적거리게 하면 안 되지. 2K 미션 실패다. 다음에 다시 도전해야지. 이러는 것 같아. 이렇게 좀 비꼬는 반응들이 많았고. 광고? 어떤 광고? 어떤 게임 모드에 나와? 나 첫날부터 했는데 광고 하나도 못 봤어.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게임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좋은 게임이 더 많이 나올 거니까요. 다만 정도껏 게이머들을 괴롭히지 않는 선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그 인플루언서가 비디오를 벌써 내버렸어요. 비디오가 이렇게 빨리 나올지는 몰랐네요. 플스5는 다음에? 왜냐하면 오스틴이 이거 받았을 때 플스5 콘솔 사진이 아니라 듀얼센스 컨트롤러 사진만 트윗해서 아 뭐지? 콘솔 아니고 컨트롤러만 언박싱하면 좀 그렇다. 라고 하고 있는 찰나에 이 비디오가 업로드 됐습니다. 링크는 당연히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 저의 반응은 이게 회색이 아니라 흰색이에요. 놀랐어요. 로직이라는 래퍼, 유명 래퍼의 기기를 보여주는군요. 이 래퍼가 게임 좋아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리고 이 친구 듀얼센스 컨트롤러를 엑스박스에 연결했어요. 근데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플스4에도 연결해보고 플스4는 되는데 완전히 연결이 돼서 완전 모든 기능이 다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PC에도 연결해보고 PC 연결해도 되네요. 플셀5 스마트폰하고 연결도 되고 그리고 재미있는 건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듀얼센스 컨트롤러로 플레이해봤어요. 이게 잘 됩니다. 듀얼센스의 특별한 기능들이 모두 다 일하진 않지만 그래도 됩니다. 텍스처가 뻥뻥뻥 텍스처 이쁘죠? 안에 뭐가 들었는지 뜯어도 봤어요. 근데 케이스 분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오픈하다가 부셔졌어요. 이거 자기가 직접 고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구조 자체가 분해하기가 어렵게 돼있대요. 그리고 특이한 건 마이크가 두 개 들어있고 아마도 노이즈 캔슬링 때문일 거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영상 보세요. 영상 재밌습니다. 근데 걱정은 이 친구 플스5 콘솔은 안 하려나 봐요. 그래도 기다려봅시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아직 시넷이 남았잖아요. 다음! 오늘 마지막 뉴스입니다. 11월이 되면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X와 S가 출시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새로운 게임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이야기겠죠? 일단 전 개인적으로 사펑 2077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게임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럼 11월에 나올 게임들을 알아봅시다. 아마도 이거 2021년도까지 꼭 플레이해야 되는 게임들 리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덜트5가 11월 6일에 나옵니다. 레이싱 게임으로 PC, 플스4, 엑스박스1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플스5나 엑스박스 시리즈X를 구입하신다면 무료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새로운 콘솔에 최적화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무료로! 다음은 어세신크리드 바할라가 11월 10일에 나옵니다. 어세신크리드 바할라는 크로스젠 타이틀로 플스4, 엑스박스1, PC, 엑시엑, 플스5 용어로 출시가 됩니다. 게임의 공시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급 RPG 메케닉으로 영국을 가로지르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라. 잔인한 전투에 맞서 싸우고 불타는 습격을 이끌고 다른 지도자와 전략적 동맥을 맺어 승리를 거두어라. 전투와 대화에서 선택하는 모든 것이 위대함을 향한 또 다른 단계가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북한 사람 같지? 저 서울에서 왔어요. 다음은 왓츠 덕 리전이 11월 10일에 출시됩니다. PC, 플스4, 엑스박스1에는 11월 29일에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가 출시되면 타이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게임 역시 차세대 새로운 콘솔로 무료 업그레이드 됩니다. 최적화판을 즐기실 수 있으세요. 다음은 데몬즈 소울 11월 12일에 출시가 됩니다. 플스5를 위한 리메이크작입니다. 플스5가 출시되면 그날부터 플레이 가능합니다. 다음 마블의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죠. 11월 12일에 출시가 됩니다. 이 게임은 독립작으로 마일즈 모랄레스가 그의 멘토인 피터 파커와 차별되는 새로운 힘을 발견하면서 게이머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디럭스 버전을 구입하시면 2018년도에 마블 스파이더맨이 포함되어 있고 이 마일즈 모랄레스는 플스4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플스5를 사시면 당연히 무료 업그레이드 됩니다. 다음은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콜드워입니다. 11월 13일에 출시가 됩니다.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콜드워는 PC, 엑스박스1 그리고 플스4에 출시가 되며 차세대 콘솔용으로도 나옵니다. 다음은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11월 19일날 출시가 되죠. 8년의 제작기간을 끝내고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PC, 엑스박스1, 플스 그리고 구글 스타디아에서 출시가 됩니다. 물론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각 콘솔이 출시되면 당연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 이외에도 12월에 출시되는 게임들입니다. 엄청 많아요. 스위치 게임도 있고 11월은 게임 풍요이네 그려.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착각이었습니다. 오늘은 소니가 플스5를 여러 인플루언서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소식과 그리고 엑스액이 콜롬비아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과 말도 안되죠. 그리고 UFC4 브룩 레스너 무료 다운로드 NBA 2K21 게임 중에 광고 나오는 거 플스5 듀얼센스 컨트롤러 언박싱 그리고 12월에 나올 게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한국은 토요일이잖아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지금 금요일이라 내일 영상을 만들려나? 아무튼 내일 봐요. 빠이. 치크치크치크기야. 넷.